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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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 탈 수 있었는데 아이고 아 메뉴 뭐예요? 그래 오늘 메뉴는 카카카카카카카 메기 메유탕 오오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국물만 있고 메기가 안 보여? 아 이제 넣어야죠 싱싱하고 팔딱거리는 메기 큐브 아 뭐야 이게 아 기분만 내자는 거지 기분만 기분이 하나도 안 나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거 없어? 그런 거 있잖아 날씨 좋은 주말 여유롭게 드라이브를 차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아이고 슬슬 배고프네 어디 식당 없나? 아 저기 있네요 원래 저렇게 간판 없고 허름한 집이 진짜 맛집이에요 저만 따라오세요 흉가를 왜 들어갈 흉가를 식당은 여기 있잖아 이모 여기 메기 메운탕 대짜여 그러면 주방에 있던 이모가 큰 냄비에다가 손질한 메기를 턱 넣고 무도 큼지막하게 썰어서 올린 다음에 칼칼하게 고춧가루 듬뿍 뿌린 다음에 보글보글보글 끓여 아이고 맛있겠다 아 그냥 먹으면 예의가 아니지요 수제비를 넣어야 예의지요 반죽을 띄워서 탁 탁 탁 오오 세상년 아이고 맛있겠다 수제비도 먹어볼까? 아오 쫀득쫀득 탱글탱글 나도 나도 살 제일 많은 걸 골라서 뼈는 싹 발라서 버리고 살만 왜 뼈만 먹어? 살은 다 버렸네 정말 이런 거 이런 거 없어 이런 거? 아 제가 우주정거장에 매운탕 시켰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여기는 감방 카피 박사님 보급품 들고 접근 중입니다 매운탕이냐?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제가 가볼게요 에이 그래 인심썼다 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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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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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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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